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오늘도 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반길 만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제 신간 커피가 묻고 역사가 다 파다와 그리고 커피 매거진 드립을 추첨을 통해 선물해 드렸는데 제작진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서 다 못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다는 분이 많은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이벤트를 했고요. 앞으로 본방송 청취율이 높아지면 그것에 맞춰서 이벤트 더욱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커피 매거진 드립의 최신호와 이길상 교수님의 책 커피가 묻고 역사가 다 파다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저자 싸인 분을 또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해요. 지난주 놓쳤던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고종인근께서 마신 커피가 아마도 가짜 커피였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도 고종의 커피 이야기입니다. 커피를 좋아했던 고종이 결국 커피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건. 이른바 고종 커피 독살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19세기 후반 우리나라 역사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12년 전이네요. 개봉했던 주진모 김소연 주연의 영화 가비가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그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조금 자세히 자료에 기초해서 정확히 그러나 좀 흥미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고종이 가지고 있던 여성 인권의식도 한번 엿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일단 독살미수 사건은 언제 일어났나요? 이 사건은 1898년 9월에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4년 전인 1894년 2월. 정확하게 130년 전 요즘이네요. 이때 시작된 동학농민전쟁을 구실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서해에서 충돌하죠. 청일전쟁입니다. 250년간 조선의 영향력을 미쳤던 청나라와 그리고 새로 또 조선을 탐내는 일본이 충돌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은 일본 영향하에 놓이게 되고 가보개혁이 추진되죠. 연자재 폐지, 조혼재와 노비재 폐지, 과부재가 허용,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등 근대적 제도들이 차례대로 도입됩니다. 이렇게 일본의 영향이 커지자 명성황후가 의구심을 갖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러시아에 다가갑니다. 이게 일본을 또 자극하게 되죠. 그렇죠. 이를 눈치챈 일본이 1895년 10월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고정은 1896년 2월 정동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화난 군중들에 의해서 김홍집 등 친일파 일부는 살해되고 또 일부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합니다. 이제는 친 러파들이 득세를 합니다. 친청파에서 친일파로 다시 또 친 러파로 나라의 주도권이 옮겨다니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는 몇몇 인사들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하게 되죠.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러 있던 고정이 1897년 2월에 덕수궁으로 환궁합니다. 이때부터 친일파, 친러파, 독립운동파로 갈려서 싸웁니다. 이들의 타협 속에 등장한 것이 대한제국입니다. 1897년 10월이죠. 국호를 대한으로 변경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임금을 황제라 칭하는 등 나름 독립의지를 강하게 보인 겁니다. 이번에는 위기를 느낀 러시아가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산의 저령도 지금 영도에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고정도 참 힘들었겠어요. 네, 힘들었죠. 이때 등장한 것이 독립협회 주도의 만민공동회 교과서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러시아 등 외세의 침략 야욕에 대한 규탄을 하기 위해서 1898년 3월 10일에 열린 첫 집회, 대한문합 집회의 1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3월 12일 2차 집회를 지켜본 러시아가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을 철수시키고 또 한 러은행도 폐쇄하고 물러납니다. 일본도 두려워서 물러나는 흉내를 냅니다. 계속되는 만민공동회의 기세에 러시아와 일본이 잠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김홍육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홍육이요? 좀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아요. 네, 역사책에는 잘 안 나오죠. 고정을 커피로 독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범인데 역사책에서는 별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의 통역으로 들어갔던 김홍육이 러시아의 힘에 기대서 정이품 대감의 반열까지 오릅니다. 학력이 없던 사람이 출세를 하자 당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속으로 굉장히 멸시를 했지만 위세가 높다 보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만민공동회 이후 러시아 세력이 물러나자 이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898년 4월 21일 김홍육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면직됩니다. 이어서 8월 25일 김홍육이 유배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독립신문, 제국신문, 매일신보 등등의 보도가 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것과 그리고 통역을 잘못해서 우리나라와 외국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게 당시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배를 떠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정황제 독살을 시도했을까요? 8월 26일 유배를 떠나는 길에 김홍육은 공흥식이라는 지인에게 아편 한 양을 전달하면서 이것을 황제의 커피에 섞을 것을 청했습니다. 공흥식은 황제의 서양음식 담당이었던 김종화라는 인물에게 아편과 함께 김홍육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성공하면 은화 천원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김홍육으로부터 아편을 받아 전달한 것은 김홍육의 아내 김조희였습니다. 김종화는 9월 12일 저녁 시간에 고정황제의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에 들어가서 커피 끓이는 주전자에 다량의 아편을 넣었습니다. 고정은 당시 후식으로 늘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이날도 커피가 들어오자 커피를 잘 알던 늘 마시던 고정은 한 모금 위배됐다가 맛이 이상해서 바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잘 알지 못하던 황태자 훗날 순종이 되는 황태자는 커피를 잘 모르니까 한 잔을 거의 다 마셨습니다. 결국 고정황제는 그냥 구토를 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황태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네요. 그럼 이 사건이 바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네. 당연하죠. 독립신문 등 모든 신문이 연일 보도를 했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이 커피 차가 뭔데 임금이 마시고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 커피가 도대체 어떤 차야.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라는 음료 이름을 거의 모두 알게 된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범인을 빨리 잡으라는 상소가 비발쳤습니다. 9월 14일 사건 이틀 후에 관련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주범이 김홍육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홍육을 유배지였던 흑산도에서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지죠. 김홍육이 잡혀오고 또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고종 황제에게는 온갖 상소가 이어집니다. 기회를 잡은 이 수급파들이 올린 상소에서 주장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였을까요? 죄상을 밝히라는 것 말고도 몇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런 역모제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연좌제, 노륙제 등 이 제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연좌제는 중재인의 부모, 형제, 자식뿐 아니라 스승까지도 벌을 주는 제도였고요. 노륙제는 교수형이 아니라 차명에 처한 후에 시신을 훼손하는 굉장히 야만적인 제도입니다. 가보개혁을 통해서 폐지한 이런 야만적 제도를 부활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고종은 모두 물리칩니다. 두 번째는 독립협회를 폐지시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서구 문물의 도입이나 신식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독립협회가 커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져서 독립협회는 그의 12월에 해산됩니다. 세 번째는 낯선 서양 요리를 물리칠 것을 요구합니다. 고종실록에 나와 있는 한 상소문을 읽어보면 서양 요리로 말하면 곧 서양 사람들만 먹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과 위는 서양 사람들과 달라서 보통 사람들도 먹을 수 없는데 더구나 더없이 귀한 전화에게 올리는 것이겠습니까. 삶과 원화 가운데 폐하는 특이한 음식과 맛이 다른 음식을 들지 마소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커피가 가져온 나비효과로 독립협회가 해산이 될 거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건 발생 28일 전 10월 10일 법부 대신 지금의 법무부 장관인 신기서는 고등재판소가 밝힌 사건 진상을 고종에게 보고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등재판소의 처분 의견을 고종에게 전달하죠. 주모자인 김홍육 공홍식 김종화 세 명은 교수형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며 맛보기를 좀 소홀히 한 주방 소속 8명에게는 곤장 50대 주범 김홍육의 아내 김조인은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방면이었습니다. 황제를 독살하던 주범의 아내는 무죄 처분을 받은 거네요. 네. 재판 과정에서 김조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전달하라는 대로 전달했을 뿐 그것이 아편인지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몰랐다. 재판소는 다른 증거가 즉 물증이 없으므로 김조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부 대신 신기서는 김조인을 무죄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원하는 대로 수용을 했는데요. 신기서는 말하기를 남편의 속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줄곧 뻣대고 실토하지 않았으니 교활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다. 김조인은 태형 100대 징역 3년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자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종은 김조인은 징역 대신 유배를 보내라라고 명합니다. 즉 개화파가 주도하던 고등 재판소 의견과 수급화 법부 대신 신기선 의견의 딱 중간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꽤 합리적으로 판결을 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렇죠. 이 사건의 처리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고종이 명을 내린 다음 날인 10월 11일 김홍육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김홍육의 시신을 옛날 방식대로 저자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제의 명을 어기고 이 방식을 마음대로 적용한 거죠. 고종은 법부 대신 신기선을 그날로 면직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2일 김홍육의 아내 김조이에게 태형, 즉 곤장을 치고 유배지로 보내는 형을 집행하는 날 그날 신임 법부 대신에 취임한 서정순이 형 집행을 잠시 미루고 고종에게 달려와서 신기한 보고를 합니다. 죄인 김조이가 임신 중이라는 보고였습니다.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걸 바꾸나요 혹시? 네. 바꿉니다. 당시는 재판 결과라 해도 황제가 마음대로 바꾸는 군주국가였죠. 전근대 시대였거든요. 고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한 여성이니 태형을 면제하고 유배지로 바로 보내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느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커피로 고종을 독살하려 했던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그럴 것 같은데 또 아닙니다. 이 사건의 여파가 큽니다. 이 커피 사건이 처리된 후에도 수급파의 움직임은 계속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최익현의 시무 12조입니다. 커피 사건을 지켜보던 위종척사파의 대표 인물이었던 최익현은 12월 10일 상서를 올려서 시무책 12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조항은 황제에게 대학과 논호를 강론하는 경연을 열 것이었습니다. 공자님 말씀을 배워서 임금이 사람이 되라는 굉장히 좀 초보적인 주장이었죠. 둘째 조항은 무릇 음식물과 다과 중 외국으로부터 온 것은 일체 폐합기에 올리지 못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커피 사건을 빌미로 모든 서구 문물에 대한 배처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열두 번째 마지막 조항은 머리를 자르고 소매가 얇은 옷을 입는 등 서구 문물을 따르는 것을 금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익현의 시무 12조가 커피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소문에 대해서 고종은 어떻게 답을 했어요? 최익현의 상소문을 읽어본 고종은 짧게 아주 굉장히 짧게 답을 내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최익현의 상소문은 굉장히 길고 번다하게 써 있었거든요. 고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의한 내용은 즉 최익현이 말한 내용은 진실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짐이 가상히 어기고 감탄하는 바이다. 시행할 방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짧고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답을 합니다. 그렇네요. 이후에도 이 최익현은 반복해서 상소문을 올리지만 답은 늘 같았습니다. 알려진 대로 최익현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켰고 일본 경찰에 잡혀서 일본 스시마로 끌려가서 현지에서 옥살을 합니다. 고종을 커피로 독살하려던 사건이 생각보다는 진짜 나비국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또 많이 읽어보셨을 거잖아요. 고종황제에 대해서 교수님은 또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모든 정책 결정에서 고종황제는 늘 결정을 쉽게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약간 결정장애의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고종황제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호부단하였다는 주장, 무능하였다는 주장, 심지어는 고종황제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느라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한 파렴치한 인물이었다는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에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지도자의 무능이나 잘못, 지도자 주변 인물들의 부패나 갈등, 그리고 국민들의 총체적 수준 미달 등도 작용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들이 침략, 야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세기 말은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온전히 나라의 독립을 유지한 약소국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왕실이나 그 주변 인물들이 부패와 무능, 국민들의 낮은 민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종황제는 비록 위호부단하고 무능하였지만 나라가 망한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커피 사건에 관련되었던 주범, 김홍륙의 아내에 대한 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고종이 판단 능력이 전적으로 없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19세기 말 혼란한 시절에 발생했던 고종 커피 독살 미수 사건, 또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고종황자의 여성 인권의식까지 또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고종황제가 커피를 즐기던 189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커피 브랜드 맥셀하우스가 탄생합니다. 호텔 이름이었던 맥셀하우스가 어떻게 커피 이름으로 바뀌는지 그 탄생 이야기가 흥미롭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하면 좋을 만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이야기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모바일